월컴 투 시즌이! 얘들아니까? 안 갈 거냐고! 채령이가 나와줬습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전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또 준비를 디저트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그대를 못 참고 가면 티라미수를 먹어버렸습니다. 한입거리더라고요? 저희 팀 멤버들과 함께 밥을 먹기로 했고요. 밥 먹고 저는 또 여기서 염색을 해야 됩니다. 탈색을 한 번 했다고 카키빛으로 변해서 호텔에서 이제 염색을 하고 내일 좀 돌아다닐 것 같은데 쇼핑도 좀 할 겸? 그리고 좀 돌아볼 겸? 사실 채령이랑 유진이 쇼핑을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고 윤화는 제가 쇼핑 갈 사람 이랬는데 나 갈래! 이래가지고 윤화를 내일 잘 꼬셔서 데리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오늘 메이크업을 진짜 연하게 했는데 제가 요즘에 눈썹을 그리는 방법을 터득을 했는데 그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선생님도 칭찬해 주셨어요. 뿌듯! 여기 뷰를 한 번 보여줘야겠다. 엄마야! 또 야경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웰컴 투 시즈니! 네, 저는 이제 나갈 거예요. 이 입술 집게핀. 제가 듣기로는 호주에는 아아가 없대요. 플랫 화이트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저도 이번에는... 와, 날씨가 어쩜 이렇게 좋지? 진짜 너무 좋아요. 꼬랑기 차다! 꼬랑기 차다! 꼬랑기 차다! 꼬랑기 차다! 꼬랑기 차다! 우와, 근데... 그냥 이렇게 호텔 앞에 바로 이런 게 있네요. 바로 지나가야 될까? 예! 예! 와, 나도 하고 싶다. 와, 저기 그냥 진짜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카페 앞에 이런 새가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약간 팀바더. 지금 커피를 마시러 왔고요. 아, 왜 벌써 힘들지? 당 떨어져서 치킨, 초코마핀. 음, 깍도가... 아, 이제 담짝 채워주는... 아니, 얘도 안 달아서 좋아요. 약간, 이거 초코가 발 담그고 간 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길거리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아, 여기 비둘기 완전 슈퍼 강적이에요. 아, 여기! 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멜블베 콘서트에 왔어요. 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계획을 나름 그래도 조금 세워왔는데 그 계획대로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멤버들이 지금 다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어났을까? 얘들아, 진짜 웃긴다. 니네 나온 다음에 막 이러네? 막 이러시네요? 얘들아, 안 가? 안 갈 거냐고! 지금 생존 신고를 한 게 체령이 밖에 없었어요. 이따 킬 때 저 혼자일지 몇 명이 더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와, 나 진짜 크다. 체령이가 나와줬습니다. 체령이가 와줬어. 아까 나 혼자 가냐고 여기다가 하소연했거든. 애들이 다 잠도 탔다고. 하지만 체령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잖아. 네, 전 여기서 쇼핑을 할 거예요. 체령이랑요. 스페셜이 붙지 않으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차 한번 둘러보고 이따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와, 쉽지 않아. 와, 쉽지 않았어. 여행을 저도 막 계획을 세워서 막 하는 편은 아닌데 아닌가? 나 정도는 계획을 하는 편인 건가? 저는 계획을 하는 편인데 포기가 빠른 거 같아. 이쪽을 가기로 했어. 찾아봤어. 근데 이거 좀 그렇다 싶으면 노선을 빨리 바꿔줄게. 아, 할 거 같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시랑요. 나시를 두 개를 갭혔어요. 근데 이 나시가 조금 더 제 취향이에요. 저는 엄청 핏한 걸 또 선호하지 않아서 약간 좀 널널한 걸 좋아합니다. 음, 비싸네요. 자, 다음을 산 건 핸들을 샀어요. 짜잔! 채령이가 여기를 엄청 좋아하길래 들어가서 샀어요. 블랙 테이크라는 향을 샀고요. 향은 장미향이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냥 좋습니다. 빨간 바지. 뭔지 알죠? 약간 백수룩처럼 입으려고 샀어요. 검은색 기본 티랑 이렇게 입고 내일 리허설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 이거는 보여줘야 돼. 잠옷 바지 샀어요. 근데 면이 너무 좋습니다. 부들부들하고 재질이 미쳤어요. 이거 진짜 입잖아요? 그럼 바로 잠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투어 올 때 왠지 모르겠지만 잠옷을 하나만 챙겨 왔더라고요. 그래서 반팔 티 하나랑 아, 이거 바지 입으면 되겠다. 귀엽죠? 이렇게 바지랑 해서 나가면 또 다시 기력임 회복이 되겠지. 갑시다. 이제 저의 두 번째 데이트레이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저녁 먹을까? 저녁 먹고. 네, 저희는 이렇게 오페라하우스에 왔고요. 뮤진이랑 왔어요. 근데 되게 날씨도 좋고 사람도 엄청 많아요. 우와, 안에 너무 새롭다. 네, 그래서 엄청 이렇게 드셔도 돼요. 더 예쁘다.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취의 마요네즈를 진짜 찍어 먹는다니까요. 나는 항상 이거를 어필을 해왔었어. 근데 뭔가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반갑네요. 아 너무 좋은데? 올라올게 잘했네.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진짜 귀 낫겠다.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맛있다. 너무 예쁘다. 좋네요. 그래도 제가 다행히 검색해서 찾아본 것들은 다 무사히 잘 온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인자하게 웃는데? 내가 아침에 카메라한테 하소연을 했어. 멤버들이 잠수를 탔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올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다 만났어. 아 그러게. 어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든 만나야겠어. 어 아무튼 릴레이로 만나게 됐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이것저것 더 가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내일 콘서트도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너 합동해놓은 것 같아. 여기야 거기서 와 거기서 와 거기서 와. 새해랑 같이 나오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았어. 너무 좋았어. 내가 운하던 거야. 완전히 좋았던데. 이제 합성해놓은 거야.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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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이 오이 오이. 저희는 이제 사책을 하러 갑니다. 곧. 곧. 여기도. 페라 하우스가 있다고 이렇게 예쁜. 이걸 준비해주셨는데 오자마자 시간이더라고요. 공연장이 생각보다 덥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오늘은 땀을 많이 안 흘렸습니다. 우리 윗찌들. 윗찌들이 들어와 있고요. 윗찌들이 들어와 있고요. 윗찌는 채룡이. 그리고 예지. 우리 윗찌들이 들어왔어 있고요. 내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요. 1,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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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5,000원! 그리고 우리 미찌 멤버들도 나 얼굴 눈물 나! 끝! 저 이제 완전 끝났어요 시드니 공연 아니 진짜 미친 거 같아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미찌들 너무 멋있고 제가 오늘 미찌들이 너무 멋있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온 그런 활동들을 보고 그렇게 큰 박수와 큰 함성과 큰 응원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너무 그거에 고마움을 느껴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우리 윤아가 저 대신 얘기를 많이 해줘서 제가 하려던 말이 없어져서 너무 웃겼었어요 정말 또 막내도 또 너무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오늘 이제 시드니 브이로그 예지편 알찾길 바라면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누구일까요? 고생했어 우리 미찌들 미찌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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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기대되면 넷 셋 셋 셋 감사합니다.